어둠이요, 불꽃이요 어둠이요, 불꽃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집에서 아예 병원으로 거처를 옮겨버렸다. 자기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할런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다못해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조차 일일이 자기가 먼저 먹어보았고 혈압 불균형으로 의사가 드나들 때는 혹시 의사가 어쩌지 않나 해서 이상하게 눈을 벗뜨기며 의사를 지켜보곤 했다. 시어머니는 식구 아무아도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식구들이 병원에 오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다. 병실에 침대를 하나 따로 들여놓고 식사는 작은 집에서 해날랐다. 노인의 그 무리한 고집은 3주 만에 과로현상으로 녹초가 되어 아들의 옆 병실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다가 태어나면서 반강제로 다시 작은 집으로 모셔졌다. 시어머니는 나와 우섭과 모시러 온 작은 아들 내외가 있는 자리에서 엄포를 놓았다. 만약 그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날로 나도 세상 끝낼 테니 그리들 알아라.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가 먼저 끝나면 아들이 뒤따르게 될 테고 포기할 테니까 아들이 먼저 끝나면 어머니가 뒤따를 테고 질기고 독한 줄이다. 시동생 내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실을 나간 뒤 그가 한동안 말없이 자기 아버지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씁쓸하게 웃었다. 완전히 역효과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할머니는 병원을 걸어 고소를 하실 뿐이라고들 말합니다. 나는 그저 끄덕였다. 그의 침울한 눈이 나를 잡았다. 이마로 조금 흐트러져 내린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두 줄의 이마 주름 깔끔하게 면도된 푸른 수염 자국 꼭 담은 입술 조금 여여 보이는 뺨 그는 잠시 그렇게 나를 응시하다가 가볍게 끄덕여 보이고 병실을 나갔었다. 시어머니의 고군분투 3주일 그리고 입원 회복 1주일 한 달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흐르고 그동안 나는 온전 연수도 멈추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8월이 9월로 바뀌고 9월 마지막 날 연수 마지막 시간을 해넘겼다. 그리고 10월하고도 아흘의째 평지보다 봄, 여름은 늦게 오고 가을, 겨울은 빨리 오는 이 동네는 서둘러 이미 가을의 끝부분인 느낌이다. 보스턴에 간 친정어머니는 거기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이모부 덕으로 이모와 편안하게 있다는 편지 뒤끝에 아직도 계속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잊지 않고 덧붙여 보낸다. 어머니는 내 걱정도 되고 오고 싶지만 이모가 붙잡는 바람에 오는 게 자꾸 늦어진다는 말도 쓰셨다. 어머니가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건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다. 어머니는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좋다. 푸르던 녹음은 어느 틈엔가 완전히 가을 옷으로 바꿔 있고 시어머니의 투쟁이 끝나고 스르르 긴장감이 허술해지면서 얼마 동안 뜸했던 나를 다시 그에게로 향해 치닫게 만들었다. 휘휘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짙은 가을 냄새와 산을 물들인 가을 색깔과 일몰의 서산 허리와 산 물소리 그리고 확연히 느껴지게 어두워진 그의 얼굴 나의 가슴은 통째로 드러내져 교교한 시월 달빛을 휘저으며 흔들리며 감나무 가지에 걸려있고 뚫어진 가슴의 휑한 구멍은 쉴 새 없이 겨울 문풍지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그는 점점 야위여 간다. 때로 제때 수염을 밀지 않아 얼굴에 3분의 1이 텁텁하기도 하고 양 눈썹 사이로 세로 주름이 자주 서 있고 어쩌다 식탁이나 거실에서 스치다 살피면 그 전에 여유 있는 침착성은 이미 그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 담배를 더 많이 태우는 것 같았고 이제 그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는 신문을 겅중겅중 바치우는 것 같고 식욕도 없어 보이고 테라스 의자에 느른하게 앉아 오랜 시간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저 걔를 조금씩 놀리며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고통스러워 하느니 차라리 함께 지옥으로 쑤셔 박히는 게 훨씬 낫겠어. 문득문득 유혹이 내게 속삭인다. 사실상 그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나는 박사장과 깨끗한 사이야. 유혹의 소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거든다. 나는 죽자고 작정한 사람이야. 죽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해? 유혹이 핑계까지 만들어다 붙여준다. 나는 튕겨지듯 서둘러 일어나 가운을 입으며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넘어 한시를 십육분 지나 있었다. 마음의 모든 표현을 완전히 억제당하고 있으면서 오로지 신경안정제를 삼키지 않는다는 한 가지만으로라도 그에 대해 승복해주리라 생각한 나는 그 이후 한 알의 약도 넘기지 않았고 한 알의 약도 사지 않았다. 그의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 거실을 거쳐 현관 물고리를 더듬었다. 구리는 잠겨있지 않았다. 현관문 자체도 단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사슴목장으로 뚫린 길로 올라간다. 머자나 완전히 벗은 몸이 될 성긴 나무 잎사귀 사이를 가르고 달빛이 얼룩얼룩한 그림자를 만들며 흔들렸다. 배중전지가 없이도 충분한 밝음이다. 천천히 걸으면 잠드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발밑을 보며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내 앞을 불현듯 누군가가 막아섰다. 머리끝이 쭈뼛 일어서며 후딱 고개를 들었다. 그였다. 산에서 집쪽으로 내려오는 길인 모양이었다. 남모르는 친입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잠깐. 그 시간 그 자리에 그와 마주섰다는 것 때문에 곧 나의 전부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오른손이 내 왼편 어깨를 잡았다. 일순 그 소나기에 무서운 힘이 주어지며 나를 당겼다. 그의 가슴과 내 가슴이 종이 한 장의 틈도 없이 붙어버렸다. 그가 한 손으로 내 턱을 들어올렸다. 그의 얼굴에서 잎사귀 그림자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그의 가슴이 쿵쿵 성급히 울리며 내게 전달되어왔다. 내 가슴의 울림도 그에게 전해지리라. 아, 남자의 이 내음. 그의 손이 내 목으로 돌아가며 인두같이 뜨거운 그의 입술이 나를 눌렀다. 안 돼요. 나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렷자세로 늘어뜨리고 있던 두 팔이 나도 모르게 그의 겨드랑이 사이를 뚫고 넘어가 그의 등을 당긴다. 그는 입술로 뺨을 턱을 코끝을 이마를 목을 질서없이 옮겨 탐하면서 두 팔로 내 허리를 조여 자기에게 나를 붙였다.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의 욕망과 나의 욕구. 그는 잠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 몸을 조여 자기에게 닿아있게 한 채 그는 그대로 발머리에 얼굴을 박고 꼼짝 안았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는가 그의 가슴은 여전히 쿵쿵거리고 그의 전체는 여전히 불덩어리로 팽창되어 있는데 아 이 순간 그는 무슨 쓰잘데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가여운 사람 그의 한 손이 부드럽게 내 목을 만졌다. 얼굴을 떼어 그를 본다. 그의 눈도 나를 본다. 억제하지 말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제발. 그 순간 그는 난폭하고 빠르게 다시 나를 안으며 한 손으로 내 한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헉하고 뿜어졌다. 그가 내 팔을 당겼다. 그에게 한쪽 팔을 잡힌 채 한 손으로 가운질락을 모두워지고 나는 그가 끄는 대로 말라가고 있는 풀숲 속으로 뛴다. 헐떡이며 뛴다. 회초리 같은 작은 나뭇가지가 그와 내 몸에 걸려 활처럼 휘었다가 튕그러져 나간다. 뒤에 총구멍을 둔 연인들처럼 우리는 뛴다.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며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도 그를 보았다. 그의 거친 숨소리 나의 고르지 못한 숨 그의 손이 가만히 가운의 끈을 당겼다. 가운 앞자락이 벌어졌다. 가운 자락 속으로 그가 팔을 둘러 내 허리를 안았다. 나는 그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그의 숨을 빨아들였다. 천지가 무너져도 좋아. 우리는 약속해 놓았던 것처럼 아는 채 그대로 풀숲에 두 무릎을 세우고 스르르 안는다. 어쩔 수가 없어. 그의 손이 허둥대며 잠옷을 해친다. 딴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돼. 도와줄 테야. 용서해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가 신음같이 낮게 토했다. 나는 그의 목을 안고 세게 고개를 흔들었다. 용서해요. 나를 헤집어밀며 그가 다시 토했다. 용서하랄 사람은 바로 난데 용서라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탐하고 내가 그를 탐하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아무 생각도 건강하고 힘찬 남자 나는 건강하고 성숙한 여자 천지가 깨져도 좋다.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도 좋다. 안고 싶은 남자를 안고 부셔져 주고 싶은 남자를 위해 부서지고 그 순간을 나는 한 점의 찌꺼기도 없이 완전히 태워버렸다. 완전히 완전 무결하게 내 뺨에 그의 눈물이 느껴졌다. 내 뒤통수와 땅 사이에 들어있는 그의 손이 가만히 내 머리통을 조였다 놓았다. 미안해요. 그의 목신 작은 소리가 귓가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의 등으로 팔을 옮겨 가만히 눌렀다. 미안해요. 그는 다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지 말아요. 내가 입을 떼었다. 내가 원했어요. 자책 자책 하지 말아요. 눈물이 굴렀다. 목이 잠겼다. 나는 죄만 져요. 미안해요. 미안한 사람은 나예요. 나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의 손이 부드럽게 내 어깨를 쓸었다. 내가 나빠요. 나쁜 여자예요. 그러다 내 입을 그의 입술이 따뜻하게 덮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여기서 이대로 숨을 멈출 수 있었으면. 그가 내 몸을 일으켜 세워 찬찬한 솜씨로 앞섭을 여며주었다. 가운의 끈은 내가 메었다. 안 추워요? 아니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듯 안고 걸음을 떼어놓는다. 나는 병들어 무기력한 채 남편의 몸에 실려 걷는 여자처럼 그에게 몸을 실리고 걸었다. 숲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쫓기는 사람들처럼 허둥거리며 뛰었었다. 전율로 떨며 욕구에 헐떡이며 발전기의 야생 동물처럼 오로지 밤하늘의 불꽃 같은 부딪힘만을 위해 우리는 뜨거운 손을 서로 얼거지고 뛰었었다. 숲에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힘이 없다. 그는 후회와 자책과 회안으로 힘이 빠져 있었고 나는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담벼락에 얼굴을 붙이고 선 것 같은 깊은 절망감과 그에 대한 애착과 모든 헛뎀의 허물로 인해 있는대로 힘이 빠져 있었다. 길로 나서자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려 세웠다. 나무 잎사귀 그늘에 가려 그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코 중간부터 입술까지는 보였다. 나는 그의 입술을 보았다. 먼저 들어가요. 그는 침착해져 있었다. 그래요. 끄덕였다. 그가 잠깐 내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가 나를 집쪽으로 가볍게 돌리듯 하며 팔을 놓았다. 나는 그의 손에 버튼을 맡긴 로봇 인형처럼 흔들흔들 숲길을 내려갔다. 그가 나를 내보내자고 했는데도 그 집 식구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천만 다행이야. 그가 만약 자기 아버지의 생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저 내 문제만 거론했다면 혹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간 대신 그날로 나와 그를 감시하기 위해 이 집으로 시어머니가 옮겨왔을런지도 아니 내 이런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대로 그가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모범생 신이 때문에 그 집 식구 아무도 감히 그를 의심해보자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다행이야. 내 마음이 내게 속삭인다. 그를 안을 수 있어서 잘됐어. 나는 그를 내 소유로 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나는 곧 끝나니까. 그럼 그는 뭔가 사형대로 걸어가기 직전에 사형수가 얻어피우는 한 모금의 담배란 말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럼 그는 뭔가 그렇지 않아 그런 뜻은 아니야 그럼 그는 뭔가 몰라 내 불덩어리가 그를 삼키기를 원했어 그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침대에 몸을 쓰러뜨렸다. 몸을 씻어야 하는데 나는 천장을 향해 반듯하게 눕는다. 씻기 싫어.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탄탄하던 그의 몸을 생각한다. 노크 소리가 났다. 몸을 일으켜 바닥으로 내려서는데 그가 문을 열고 잠깐 멈춰 섰다가 내 앞으로 와 섰다.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그의 음성은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었다. 그럴게요. 그의 한 손이 내 목덜미로 돌아갔다. 괴로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잠자요. 내일 아침까지 푹. 그러겠어요. 잘 잘 거예요. 당신은 죄진 거 없어요. 그가 나를 가만히 안았다. 안아주는 남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가. 억제하고 조심하고 눈치 볼 필요가 오늘 밤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허리로 팔을 돌려 얼거지고 얼굴을 들어 그를 보았다. 이 남자의 가슴이 식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얼굴이 내게 다가왔다. 이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 주었으면 좋겠어. 그의 입맞춤은 아까보다 훨씬 다정하고 친절하고 은밀하고 연했다. 그러면서 나를 도발시켰다. 내 마음을 알아차려 줬으면 좋겠어. 그가 가만히 얼굴을 떼어 갔다. 오늘뿐이야. 올라가게 하고 싶지 않아. 여기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가지 말아요. 허리가 휘청하면서 무릎이 꺾어지고 우리는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아, 이 남자는 나와 같은 마음이야. 깃발 없는 기때 그가 올라가고 완전히 백지처럼 하얗게 잠에 떨어졌다가 여덟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눈이 떠졌다. 침대에 기대어 앉은 채 멍하니 하고 있다가 서둘러 일어나 나는 재혼하는 날 갖고 왔던 두 개 트렁크에 내 짐을 챙겨 넣었다. 그의 차가 집을 뜨는 소리가 들려 시계를 보니 아홉시였다. 됐다. 잠깐 보일러를 가동시켜 목욕물을 받고 천천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며 몸을 씻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다시 시계를 보았다. 10시 20분 시동생 집으로 전화를 넣었다. 예진이가 나와서 시어머니는 10분 전쯤 병원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트렁크 두 개를 들고 방을 나섰다. 털이개로 거실 창틀을 털고 있던 인천댁이 돌아보고 무슨 가방이에요 사모님 했다. 나 여기서 나가요 아주머니 인천댁이 무슨 소리냐는 얼굴을 했다. 수고하세요 사모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나를 인천댁이 따르며 불렀다. 가방을 놓고 내가 조금 웃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원 이 가방이나 하나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경쾌하달 정도로 가벼운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 대문을 나섰다. 최기사가 차 유리를 닦다가 나를 보고 운전석 문을 열더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힐끗 내가 들고선 가방을 보았다. 아저씨하고도 오늘 작별이에요. 최기사가 눈을 크게 떴다. 에? 이 집에 고만 있으려고요. 아니 저 차 문을 열고 가방을 밀어넣고 인천댓이 들고 나온 가방도 받아 밀어넣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뺨맞은 얼굴을 하고 인천댓이 말했다. 사슴집으로도 얘기 전해주세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아니죠. 마님께서 절대로 허락 안 하실 텐데. 차에 올랐다. 허락을 안 하셔도 나는 가요. 창문을 닫았다. 인천댓과 최기사가 똑같이 느닷없이 당하는 일에 멍청한 표정으로 서로 보고 있었다. 최기사가 운전석에 올랐다. 병원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다. 나는 인천댓이 서 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른쪽 시야로 굽어보이는 계곡에 단풍들이 묻힌 주홍색 지붕 그린색 지붕들에 눈을 주며 나는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왼쪽 다리를 오른다리 위로 올려 포겠다. 박사장의 차가 최초로 내 차 같은 기분이 들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들뜬 기분이었다.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것 같았다. 어제 아니 그와 숲속에서 부딪히기 직전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멍청하게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모양으로 집을 나서는 나를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인천댁과 최기사가 느닷없이 당하는 만큼이나 내게도 느닷없는 일이었다.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마지막 부분에 도련이 나는 이 집을 나가야 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줄다라 그러지 않고 미적거리면 결국 그까지 잡아버릴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지체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유쾌하고 시원한 기분을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 나 자신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느낌이다. 시원하다. 인천댁과 최기사의 당황하던 모습이 즐겁기까지 하다. 시어머니는 어떤 얼굴을 할까 교만한 시누이는 속을 알 수 없는 시동생은 고고하신 동서는 무기력한 시누이 남편은 그는 아 그는 어떤 얼굴을 할까 그의 생각은 하지 말자 이 반역의 쾌감을 위해 그의 생각은 하지 말자 그는 내 행위를 이해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는 드디어 그 여자는 결행했다고 박수를 쳐줄지도 모른다. 아니 그는 쓰라릴 것이다. 스스로 줄을 끊고 가버린 나를 칭찬하며 그러나 허전해서 술을 마시고 잠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명민한 그는 내 목줄을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임을 알 것이고 그 짧은 순간의 연소가 내게 준 용기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할 것이다. 제발 비극적인 쪽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제발 내가 죽어도 불운한 여자가 만난 우연한 사고라고 그도 생각하기를 집을 나가신다구요? 제 기사의 탁한 질문이 내 생각을 끊었다. 네 이런 얘기 하기는 못하지만 진작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닌가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남편 죽으면 안사람 생매장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나는 대답 없이 아카시아 철이면 질비하게 벌통에 놓여있는 오른쪽 풀습 공터를 보았다. 이 씨가 재작년에 아카시아를 치다가 벌떼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던 곳이다. 3년이면 과부 상복도 벗는데 요즘은 그것도 더 빨라졌지만 오래 잘 견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아저씨 신세가 많았어요. 사장님 오래 모신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살아나시지 못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실 텐데요. 잠깐 들떠잇던 기분이 다시 가라앉아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방을 차에 그대로 실어둔 채 병원 건물로 들어서 운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중전화야 간단하게 말할게. 응 그래 언니 운영이의 음성은 언제나 싱싱하다. 너 오늘 시간 좀 있니? 시간이야 내면 얼마든지 있지. 왜 그래 언니? 너 지금 엄마 아파트 키 들고 그리로 가서 쌀 한 말만 사다 놔주고 시장 받아 밥 좀 해놔 줄래? 나 배고파. 정말 배가 고팠다. 무슨 일이야 언니? 나 가출한다. 만나서 얘기해. 금방 갈게. 너 지금 빨리 움직여. 무슨 일 있어? 아니. 네 말대로 이제 그만 바보짓 하려고. 알았어 언니. 근데 내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박사장에게 소변 콘돔을 끼워주고 있는 중이었다. 시어머니는 문소리에 힐끗 잠깐 돌아보고 나서 다독다독 마치 잠자는 갓난아이 다독거리듯 박사장의 내리다지 옷을 간추리고 곱게 담요을 덮어 눌렀다. 그리고 아들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털복송이 손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병실 한가운데 서서 박사장을 바라보았다. 미안한 일이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냉정한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았다. 그저 미안해 해야 할 일을 나는 했고 하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미안한 일이지만 미안하지만 이라고 앞머리에 붙이고 있었다. 첫 남편 정일은 붙잡고 싶은데 잡을 수 없었던 애석함으로 죽은 뒤에도 한참 동안 나를 그에게 소속시켜 놓았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을 같은 상태로 끌고 있는 것으로 나를 지치게 하고 냉담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도 그가 누워있는 자리에서보다는 밖으로 나가 얘기하고 싶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나를 보았다. 잠깐 휴게실로 가시면 해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휴게실 찾을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싸늘한 얼굴을 도로 아들 쪽으로 돌렸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 이번에는 요리 강습이라도 배우러 다니겠다는 얘기냐? 아들의 팔을 마사지하며 노인은 비웃듯 했다. 운전을 배우는 건 허락했지만 두 번 다시 다른 무엇을 배울 시간은 주지 않겠다는 옆모습이었다. 저 집을 나왔어요. 아들을 문지르고 있던 시어머니 손이 멈췄다. 옷만 싸갖고 나왔어요. 다른 건 모두 그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벌어진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쏘고 있었다. 열쇠는 화장대 오른쪽 맨 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시어머니의 뺨이 실루겼다. 누구 맘대로 시어머니가 외치듯 했다. 제 맘대로요. 우섭이가 나가라든 그 사람은 몰라요. 네가 내 집안을 나가도 된다고 누가 그러든 제가 나가는 거예요. 어째서 시어머니의 한 손이 박사장 침대에 시트를 움켜쥐었다. 가여운 노인 미안한 마음이 내 말을 떨게 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더 참지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럴 셈이 아니었다. 냉랭하고 사무적으로 해치울 작정이었다. 통거만 하는 식으로 야멸차게 치러버릴 작정이었다. 죄송하다는 말 따위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 내가 이러는 것을 제발 이해해 달라는 투로 말이다. 시트를 움켜진 시어머니의 손 때문이다. 아무리 나이보다 젊어보여도 나이는 나이고 노인은 노인이고 노인의 손은 얼굴보다 정직하게 늙어있었다. 손 때문이다. 나는 눈을 내려 병실 바닥을 보았다. 아무것도 보지 말자. 노인도 박사장도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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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안에서는 나가는 건 니 마음대로 못한다. 뒷골목 남자들이 등장하는 우리나라 영화에서 곧잘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셔도 저는 나왔어요. 집으로 가거라. 뭐 더 배울 게 있으면 배우러 다니고. 나를 잡아두고 싶은 노인의 노력에 가슴이 찡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가히 내놓으라 하는 팔자였었다. 내가 첫 남편 정의를 읽기 전까지 가히 내놓으라 했던 것처럼 바로 조금 전까지도 여왕처럼 당당하게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던 노인이 나를 달래기 위해 온전 배우기 다음으로 또 다른 어떤 배우기를 위한 시간도 내줄 수가 있다는 타협안을 내걸었다. 쓸쓸하다. 사람은 모두 자기 것만 귀하다. 자기의 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선뜻 관대해지면서 까지 타협을 제의한다. 그건 관대함이 아니다. 극도의 이기심이다. 미끼와 같다. 그러나 나를 잡아두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노인이 미끼보다 가여웠다. 내게 보인 그 노인 최초의 약함이었다. 아니에요. 나는 타협을 거절했다. 나도 그렇게는 못한다. 시어머니가 고집스럽게 나를 보았다. 너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개냐. 허튼 소리 말고 집으로 들어가 있어. 아무데도 못 간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란 말이냐. 날 망신 시킬래? 그래도 나는 널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음성에 사정의 빛이 담겼다. 죄송해요. 나는 눈을 들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가라. 싫어요.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가 끝까지 내 집안을 망칠 세미로구나. 만약 기어이 네 멋대로 하겠다면.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할 수 없지라는 말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너 남자가 생긴 거 아니냐. 했다. 눈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정시하고 있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노인의 눈에 증오가 차올랐다. 그럴 줄 알았지. 나는 돌아섰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잘라버린다는 것. 박시 일가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것.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면 좋겠다. 아무한테 외마디 소리 같은 시어머니의 짱한 외침이 내 걸음을 멈추게 했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알겠니? 등 뒤에서 노인은 부르짖듯 그렇게 소리쳤다. 알겠습니다. 도어 핸들을 잡았다. 환양년! 기쁨 있는 노부인의 입을 가르고 튀어나온 더러운 외침이 내 뒤통수를 쳤다. 힘껏 도어를 당기고 복도로 발을 내딛었다. 환양년! 노인이 다시 으르렁거렸다. 힘껏 등 뒤에 도어를 밀었다. 그리고 나는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가슴이 툭탁툭탁 뛰었다. 노인의 노골적인 욕설이 부당해서가 아니었다. 그 욕설이 나에게 마땅히 합당한 것 같은 충격 때문이었다. 벌써 다녀가시는 길이에요? 상냥한 홍 간호원이 병실 가까이 오면서 나를 일깨웠다. 그래요. 바쁘신가 보죠? 바쁜 일이 있어서 일찍 가느냐는 뜻이었다. 나는 끄덕이며 미스 홍 조금 이따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웃어 보였다. 위치 바꿀 시간 인데요? 조금 이따가 들어가요. 한 삼십 분쯤. 할머님 주무세요. 안 돼요. 불별악 때리세요. 주무시는 것 같아도 시간은 정확히 아세요. 모르 겠다. 이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럼 수고해요. 바닥으로 눈을 내리고 병실을 뒤로 했다.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 현관은 언제나처럼 시장판이다. 사람들을 해치며 현관을 나섰다. 책 이사가 재빠르게 내 앞에 차를 대고 뒷문을 열어주며 말씀하셨어요? 했다. 아저씨 택시로 가겠어요. 가방 좀 내려주세요. 에이 그러지 말고 타세요. 책 이사가 무슨 그럴 것까지 있느냐는 투로 말했다. 아니에요. 택시로 가겠어요. 마침 택시가 들어와 손님을 내려놓고 있었다. 저기 택시 있네요. 택시 쪽으로 손짓을 보냈다. 택시가 다가와 먹고 죄기사가 할 수 없다는 듯 가방을 옮겨주었다. 수고하세요. 아저씨. 이거 서운하군요. 죄기사가 그렇게 말하며 양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개피 뽑았다. 배 많이 끼쳤어요. 원 무슨 그런 말씀을 갈 거요 안 갈 거요 택시 택시기사가 열린 차창으로 목을 빼며 통명스레 체근했다. 젠장 세월이 좀먹나 이 친구 왜 이리 안달이야. 제 기사가 택시문을 열어주며 한 손으로는 가볍게 택시몸을 두드렸다. 야구 벌어야 먹고 살지. 눈이 초승달처럼 가물가물한 택시기사가 금방 동료인 걸 알아차린 듯 부드럽게 대꾸했다. 귀한데 귀한 사모님이요 잘 모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최기사가 택시문을 닫았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환영년이다. 최기사를 정부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갑시오? 아 네 여의도로요. 아파트 가세요? 네 해방이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다시 낯설은 밤 내가 쟁취한 자유는 그러나 작은 우리에서 큰 우리로 옮겨진 정도의 자유밖에는 안 되었다. 조각배에 포로로 묶여있다가 무인 고도에 풀어져진 자유라고나 할까. 몸의 자유는 얻었으나 마음의 자유는 내 것이 아니었다. 반역의 쾌감은 집 동네를 벗어나는 잠깐 동안으로 그만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의 박사장이 마음에 걸렸다. 시어머니도 걸렸다. 그건 그래도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진 않았다. 나를 견딜 수 없게 고문하는 것은 그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었다. 그를 보고 싶다. 그의 음성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는 내가 집을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오겠다는 말을 해놓고 나올 걸 잘못한 것 같다. 그는 수염을 제대로 깎고 있는가 그는 술을 과음하지는 낫는가 그는 잠을 자는가 그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책을 들고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으로 들어오질 않았다. 글자를 따라 눈을 옮겨도 뜻이 엮어지질 않았다. 침착해져야 해. 침착해져야 해. 나는 나 자신을 열심히 다스렸다.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는 죽지 못해. 그렇다.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었다. 집을 나온 지 3주일 11월이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너무 금방 죽어버리면 그가 받을 충격이 너무나 클 거야. 이것이 내가 둘러댄 핑계였다. 내가 이런데 그도 나 비슷하겠지. 내가 집을 나온 뜻을 그도 알 거야. 날 찾지 않고 죽은 듯이 있는 걸 봐. 그는 내 뜻을 알아. 그도 최대한으로 애쓰고 있을 거야. 조금쯤 고통이 없어졌을 때 그와 나는 별 수 없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걸 저항 없이 납득하고 체념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좋아. 그럴 듯한 그리고 진심이기도 한 이유 이유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핑계대고 있다는 걸 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단 사흘만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자유가 아니었다. 집을 나온 사흘째에 구입한 자동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도 나는 죽을 자유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의 밧줄이 나를 결박지어 놓고 있었다. 나는 기다린다. 그의 침묵을 야속히 한다. 나는 기다린다. 삼주일이나 버틸 수 있는 그의 강인한 의지를 미워한다. 나는 기다린다. 그는 아마 나 같지가 않은 모양이다 하며 허탈해진다. 그러면서 끝없이 끝없이 기다린다. 마침내는 내가 나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이 지겨운 기다림이 팽창할 대로 팽창해 빵 터지면서 나를 흩날려 버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 집을 나와버린 내 용기에 운영이는 울며 웃었었다. 잘했어 언니 쏙 잘했어 언니가 세상에 태어난 제일 잘한 일이야. 너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랬다. 거봐 그렇게 되잖아. 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바보 같은 소리. 엄마 기도 길어지게 하지마. 엄마도 이젠 기운 없으셔. 그래 엄마한테는 연락 안 하는 게 좋겠어. 당장 달려들어오셔서 언니 도루 그 집으로 끌고 가실까 무서워. 신서방이 뭐라고 안 할까? 신서방이 뭐라든 무슨 상원이야. 상관은 없지만 난 나 때문에 니가 밉보일까 걱정이야. 멍청한 소리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게 유능하니까 걱정 붙잡아 매. 운영이는 멸치볶음 장조림 마늘 장아찌 제 시집에서 날라다 준 밑반찬을 병병이 나누어 담아다 놓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순식간에 사람 사는 집으로 바꿔놓고 돌아갔었다. 이튿날 열 시쯤 운영이가 달려왔었다. 언니 언니 신우이가 왔었어. 니 집에? 운영이가 빠르게 끄덕였다. 신서방 출근하자마자 둘이 삭쳤어. 최기사가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 뭐래? 언니 있는데 가르쳐달라고. 엄마 아파트 동호수 말하라고. 최기사가 돈까지는 아는데 일일이 문 두드리는 수건을 하기 싫은가 보지? 날 왜 찾는데? 뭐 때문에 찾느냐고 따졌지. 찾아서 할 말이 있대. 환양년 소리를 하고 싶어 찾는가 생각했다. 뭘 했니? 알아도 가르쳐줄 수 없는데 나도 시골 간다는 전화만 한통 받고 얼굴도 못 봤다고 딱 잡아댔어. 잘했어. 만나고 싶지 않아. 운영이가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듯 했다. 언니 뭐 잘못하고 나왔어? 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 여자한테서. 신우이는 그래도 고맙게 운영이한테 내게 남자가 생겼단 말은 안 했나 보았다.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게 이때도 괜찮아. 넌 내가 웃었다. 이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너그러워. 아니야. 아버지 다음이야. 그래.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 언니. 근데 밖에 나가 만나지 말고 여기서 만나.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만나도 아무 상관 없어. 그래. 우리 집에 오지 마. 내가 올게. 혹시 그 집 식구들하고 부딪히면 기분 잡치니까. 응.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게 며칠째 였는가. 운영이가 와서 말했다. 명아 언니가 전화 왔었어. 언니 궁금하다고. 안 만날래? 싫어. 답답하잖아. 만나면 어때?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러고 그러고 싶지 않아. 이해는 하는데 언니처럼 이러고 있는 거 정신 건강상 안 좋아. 만나는 게 더 나빠. 신경 쓰지 마. 괜찮으니까. 언니. 집 나왔다는 거 말 안 했어. 잘했어. 우연히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 돌아갔다. 나는 사나을에 한 번씩 슈퍼마켓에 틀려 식료품을 사는 것 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른여덟평짜리 다친 공간 속에서 지내고 있다. 우연히 외에는 전화도 없다. 엄마가 부재 중이고 아파트는 비어있다는 걸 엄마 교회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유일하게 가깝게 사귀던 옆집 해균에는 그동안에 이사를 하고 내가 왔을 때는 낯선 노인부부가 들어와 있었다. 정년 퇴직이라도 한 것 같은 그 집 남자는 나의 아버지처럼 할 일을 빼앗긴 무려함과 쓸쓸함을 낚시로 메꾸고 있는 모양이었다. 낚시 장비를 든 그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번 눈인사를 나누었다. 지난 화요일에 그 집 부인이 밤찐 것을 들고 와 얼마쯤 놀다 갔었다. 당연히 운영으로 생각하며 운영이니? 했는데 옆집에서 왔어요. 옆집 부인이었다. 이거 좀 먹어보라고 갖고 왔는데 부인이 작은 소쿠리를 내밀었다. 김이 오르고 있는 밤이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부리의 방문객은 기다렸다는 듯 들어왔다. 얘기 들었어요. 박병원 사장 부인이라면서요. 밤그릇을 비우다가 나는 멈칫했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좀 쓰게 웃으며 돌아보았다. 지난번 반상회에 갔다가 들었어요. 네, 박사장 우리 집 양반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오. 그러세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례를 했던 걸 나는 후회했다. 우리 집 주인 양반이 보사부에 계셨었거든. 옆집 부인의 말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었다. 네, 친정 아버님도 공직에 계셨다면서 네, 세상에 젊은 나이엔 박사장은 그래 전혀 차도가 없수 네, 처음엔 직업이 이상한 여장가 했다오. 그런데 드나드는 남자도 억구해서 반상에 나갔다 반 농담으로 아무래도 간척 같다고 했더니 반장이 펄쩍 띠띠다. 큰일 날 소리 말라고. 네, 나는 쓰게 웃었다. 반상의 부인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돼서 여기 와 있는가 알아내라는 임무라도 맡은 것 같았다. 어떻게 된 거요 그래? 부인은 궁금한 걸 감추지 않았다. 남자가 생겨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자는가. 그렇다고 건강이 나빠서 친정어머니도 안 계신데 혼자 쉬기 위해 혼자 와 있다고도 할 수 없었다. 배우도 아니면서 아낙네들의 말거리와 호기심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나 자신의 복잡한 줄거리에 염증이 났다. 나왔어요. 젊은 나이에 더 이상 할 짓이 아니라서 나는 될 대로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해버렸었다. 그 부인은 내 대답이 너무나 선선하고 분명한 것에 좀 놀란 얼굴을 하고 있더니 그렇겠지 그럴 거요. 어쩌고 두어 번 주웍거리고는 길게 상종할 상대가 아니라는 듯 서둘러 일어나 힐끗거리며 가버렸다. 그리고 그 후 한 번 현관 입구에서 부딪혔는데 그 부인은 억지로 내 쪽을 못 본 척 했다. 사람들은 참 묘하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말로 동정하는 즐거움을 뺐으면 불쾌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간단히 젊은 나에게 까지 집어넣어서 두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지 않고 무척 실감나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시집 식구들이 내게 어떻게 대해왔고 하는 식으로 풀었더라면 그 부인은 쯧쯧쯧 혀를 차며 나를 이해한다는 얼굴을 하고 잔뜩 나를 동정하다가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부인은 아파트 아낙네들한테 내 정보를 제공하고 크게 인간적이기라도 한 것처럼 다같이 혀를 차고 그리고 참 안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라고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은 나를 어거지로 안 본 척한 대신 요즘 지내기가 어떠오 해가며 별식 그릇을 들고 와 한 가여운 여자에게 친절한 위로를 베풀고 있는 자신을 즐길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나. 내가 나쁜 모양이다. 어쨌든 옆집 부인의 접촉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내 얘기가 휘황찬란한 날개를 달고 이 아파트 전체를 휘젓고 돌아다닌데도 어떻게 각색이 되고 어떻게 추측이 돼 돌아다닌데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세상에 정말 딱 한 팔자도 있어 쯧쯧쯧 하는 것보다 낫다. 그보다 세상에 별 끔찍한 년이 다 있어 하는 쪽이 훨씬 낫다. 나는 쯧쯧쯧 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첫 남편 정일이 죽고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한 것도 친구들이 아무도 그 일을 20대에 과부가 됐다는 일 예사롭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다. 물론 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예사로운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20대에 과부가 된다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게 꼭 나라는 여자 하나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가까운 친구들이 그 일을 누구나 운 나쁘면 당할 수는 있는 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혼자 잔뜩 죄인같이 되어 있는 나를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 기분은 어떠니? 하고 조심스레 묻는 대신 아무렇지도 않게 얘 오늘 수영 가자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번번이 내가 몹쓸 팔자라는 걸 일깨워주고 그것으로 나를 골라게 만들었다. 아파트의 가을은 글쎄 잔디조차 노렇게 말라버리고 나면 시멘트밖에 남지 않는다. 박사장의 집에서는 시야만은 사치스러웠었다. 가라앉은 사람의 시야가 아니었다면 시시때때 충분히 탄성을 바라며 즐길 만큼 그쪽은 산수가 좋은 곳이다. 가라앉은 사람의 눈도 보이는 것은 본다. 이곳은 흐린 날의 모래밭처럼 깔깔하고 인색하다. 일정한 규격의 창문과 일정한 규격의 도로폭과 일정한 색깔의 건물과 그런 것들로 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웅크리고 누워서 나는 아파트 뜰의 찻소리를 듣는다. 거실에 괴종시계가 내실을 쳤다. 나는 그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른다. 전화도 모른다. 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집으로 전화할 수는 없다. 집의 전화는 대부분 인천댁이 받는다. 몸을 일으켜 두 다리를 세워 무릎에 턱을 올린다. 아파트의 11월 이 시간은 상상보다 훨씬 의시년스럽다. 옆에 벗어놓은 스웨터를 집어 어깨에 두르고 거실로 나간다. 홍차를 한 잔 타들고 의자로 가앉았다. 곧 해가 질 거야. 강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생각한다. 더러운 강물은 그 반짝임과 꺼멓게 도시를 싸고 있는 저녁 무렵의 스모그 현상 때문에 그때만은 아주 깨끗한 물처럼 생각된다. 천천히 홍차잔을 비우며 나는 상상한다. 그의 사무실을 향해 나선다. 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을 나는 알고 있다고 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설 수가 없으니까. 빌딩 근처 공중전화에서 그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야 한다. 여보세요? 박우섭씨 계신가요? 어디신가요? 네. 집이라고 전해주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아, 그의 음성이 들린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예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할 수가 없다. 현관 차인벨이 울렸다. 운영이는 오늘 시동생 결혼식이라 올 수가 없다. 잔을 놓고 현관 쪽으로 움직여 나가며 누구세요? 했다. 예, 접니다. 사모님. 제 기사의 목소리다. 무슨 일이에요?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렇게 묻는 내 머리로 박사장이 죽었나 하는 생각과 그가 왔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스쳤다. 예, 작은 작은 대답 사모님이 오셨어요. 잠시 대답 없이 섰다가 마음을 결정하고 문을 열었다. 동서의 고고한 얼굴과 책이사의 별 수 없었다는 얼굴이 거기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먼저 입을 떼었다. 물어물어 왔어요. 동은 책이사가 알지만 몇 층 몇 호인지 몰라서 고생 하셨겠군요. 들어오세요. 작정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여유있게 되었다. 동서가 들어와 앉았다. 내가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이건 우리 집안의 큰 일이에요. 네? 어머님 말씀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 얘긴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용 그대로를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대답 없이 그냥 그녀를 보았다. 아이들 한테도 더 있게 하기가 딱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해 뒀어요. 현명한 판단이다. 자기 보호가 철저한 사람들은 자기 보호에 관한한 대체로 늘 현명하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나갔다고 하는 쪽은 자기 집안의 명예에 더러운 시궁창물을 끼얹는 게 된다. 뒤집어서 가여운 며느리의 인생을 헤아려 자진의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집안의 후덕한 배려를 징송할 것이다. 나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내게도 해로울 건 없는 선택이다. 딸년이 바람이나 시집을 뛰쳐나왔다는 쪽보다는 시집에서 돌려보냈다고 아는 쪽이 엄마에게도 좋을 테니까. 네 고마워요. 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그 대신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그 대신 이 여자는 꼭 그 결정이 나를 위해서인 것처럼 말한다. 그게 뭔데요?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이다. 자주색 꽃무늬 실크블라우스에 회색의 투피스. 가끔 중년 부인을 위한 모델로 단골 디자이너의 패션쇼에도 나가는 체격과 맵시다. 그녀에게서는 늘 상류의 냄새가 풍긴다. 적어도 신의 만큼 유치하진 않다.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출 때를 제외하고는 대화도 제일 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편이다. 그녀에게서 상류의 냄새가 난다는 건 고고함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아주 많이 흡사한 죄치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 늘 조용한 말소리 일 도와주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솜씨 할 말만 하는 인색 등등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남자 소문이 안 나게 유의해 주세요. 우선 나부터도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수치스런 얘기 듣는 건 바라지 않아요. 마시다 놓아둔 홍차잔을 내려다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물론 아주버님이 별세하신 뒤가 돼야겠어요. 그건 그렇게 희망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녀의 어그러그란 눈이 나를 정시했다. 꼭 그렇게 해줘야겠어요. 반발이 치밀었다. 그 약속은 못하겠어요. 나는 그 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처신 내 재혼 날까지 그 집 지시를 받을 의무가 나한텐 없습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게 당신들이 내게 공들인 것이 없으니까요. 당신들은 어째서 그렇게 한결같이 당신네 이익만 생각할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아직도 내가 당신네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해요. 틀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나는 내 처신에 대해 전혀 속박받지 않을 것이고 박사장의 생사에 관계없이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나는 이런 말들을 꾹꾹 눌러 참았다. 그래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알았어요. 노력하죠. 간단하게 대답했다. 노력한다는 말로는 부족한데요. 그녀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강요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빠니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예진이 엄마도 승진이 엄마도 그 집 식구 누구도 두 번 보고 싶지 않아요. 날 귀찮게만 안 하면 나도 애써주죠. 생전 처음 갈자루를 쥔 기분이었다. 그녀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 봐요. 조선호텔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이 아닌 거 알았었어요. 그러세요. 나도 조금 웃었다. 그녀가 일어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우섭이 목소리가 상사와의 민규랑 많이 닮았죠. 구독자님이 댓글에 민규가 돌아왔다는 댓글을 하셨어요. 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젊은 남자 목소리는 거기서 거기고 또 젊은 여자 목소리는 또 비슷비슷 하고 하지만 그 작품에 빠져서 그 작품 속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었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